진행을 하는 거고요. 오늘은 일단 물질 경험이랑 신체 인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원래 입장을 하는 것부터 하는 건데 놓고 제가 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놓고 놓으면 일단 한 곳에 여기 숨이 되는 길이 아닌데 혹시 여기가 뭐처럼 느껴지지? 여기는 숲이고 여기 앞에 보면 사진을 보게 되면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꽃도 있고 여기 보면 맥가처럼 보이는지 보이지? 자, 이거 한 번 만져갈까? 자, 이거는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랑 비슷한 길다란 물질구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감사합니다. 숲에서 볼 수 있는 물인데 한번 피부로 한번 손으로 잡아볼까? 잡아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더 깨끗하게 한번 더 깨끗하게 한번 더 깨끗하게 자세히 돌을 이용해서 몸에도 한번 힘을 끼고 힘이 팀을 끼고 아멘 다리 발바닥은 선생님이 해줄게 아 대박 요 organised 이렇게 Sich Lan 이렇게